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4년에도 저출생 극복에 나섭니다. 예장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는 오는 2월 18일 전국대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사명을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어 3월부터 서울 서북권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회기 제정된 생명존중주일인 5월 19일에 맞춰 교회별 기도회를 독려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와 실천의 움직임을 전국 교회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